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 모임에 윤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그때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가 존속되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또 4월 여러분들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은 대패할 겁니다. 제가 악담이나 저조하는 말이 아니고 국힘을 여러분들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 날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일이 조작되어 발표된 겁니다. 부풀려가지고 이것이 조작되어 발표가 된 겁니다. 22.64%가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니까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그 득표수에 숨어있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어떤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표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투표장을 받은 진짜 사전투표일은 15.43%였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선관위가 22.9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7.49%를 이렇게 뻥튀기를 하면서 몇 표를 확보했는가 하니까 37,473표를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찾아낸 규칙입니다. 그리고 37,473표 가운데 37,472표를 더불당의 진교훈이 받은 관내 사전투표하고 그다음에 거소투표에 모두 다 투입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이 이것이 2024년 총선에 재현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저도 그렇고 제2아 전문가도 그렇고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걸 뻥튀기가 여러분들 120명, 130명으로 그냥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보된 20,30명을 가지고 선거결과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2024년도 총선에서는 얼마나 조작을 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는 어제 간단했지만 미흡해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오른쪽은 2024년도 4월 총선입니다. 다가온 4월 총선입니다. 이 2024년 총선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조작값이 25%를 전국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100장당 25장을 더블 민주당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패를 했습니다. 49개 지역구 가운데 8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다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2020년도에 조작된 그런 결과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경험하면서 신종 사기수법을 여러분들 도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뻥튀기 해서 확보한 3만 7천명 정도를 모두 다 더블당 후보에 대해줬기 때문에 꼭 같은 상황이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건가가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2024년도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조작했을 경우에 양당의 여러분들 성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패합니다. 강북에서는 한 자리도 찾을 수 없고 8자리가 3자리로 줄어듭니다. 서초구갑 강남구갑 그다음에 강남구 병 3자리 빼고는 다 패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분석 결과입니다. 국힘당을 여러분 폄훼하거나 아니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과학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망을 해본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최고치의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그리고 부정선거 수법이 아주 신종 수법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넉넉하게 가짜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에 밀어주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사기 수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2024년에 재연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 이렇게 볼 때 서울에서 8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런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초구갑 강남구갑 그다음에 송파구 강남구 병을 제외한 곳에서 모두 다 전폐하는 겁니다. 46대 3이 되는 겁니다. 46대 3. 그러니까 국힘이 무슨 당정실신하고 민간소통을 하고 유능한 여러분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셔다가 공천을 뭡니까 끝내주게 하더라도 조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린 그런 결과고 이것을 여러분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지 않습니까. 이 표인데 보시게 되면 이 1% 3% 5%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몇 프로나 여러분들 조작할 건가. 1% 조작했을 때는 국힘당의 7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49석 중에 서울에서 3%를 조작하면 5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5%를 조작하면 4석을 여러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 이상은 모두 다 3석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은 7.5%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용한 숫자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5%를 여러분 뻥튀기 한 다음에 3만 7천 표를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게 모두 다 몰아줬기 때문에 이걸 기준점으로 합니다. 3명 정도밖에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대략 5% 정도를 서울에서 무너뜨릴 수가 있으면 개은저지선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죠 선거 사기시력들의 우두머리가 되면 개은저지선을 그냥 무너뜨릴 것 같아요. 5% 이상만 하면 개은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와 여러분 한 25석에 30석 정도를 더하게 되면 그럼 200석을 개은저지선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그래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침략을 당했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따지죠. 김명수 물러나면 따지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태를 당했는데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하마스에 보복하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게 24년이네요. 2024년 총선 지역구 전방 49석. 2020 총선은 8대 41이었는데 2024년 총선은 3대 46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용된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종 핵폭단의 해결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세하게 더 이상 까발리길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덜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지나 우군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 이제 분석해서 도와준 분은 재야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재야 전문가가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 또 당연 독보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 그러니까 공장을 찾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야 전문가가 그것도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 조작범들이 활용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활용한 규칙 규칙을 여러분들 뭐죠 조작 규칙을 찾아내는 데 재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재야 전문가의 작업인 겁니다. 분석을 마치고 그럼 꼭 같은 여러분들 조작 방법과 조작 크기를 적용하게 되면 2024년 또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를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그동안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던 지원했던 재야에 계시는 k님이 k님이 이 내용을 보고 흥미로운 결과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가운데 2024년 총선 예측 서울이 매우 흥미로웠어도 저도 잠깐 시간을 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7.5% 수준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 조작을 이만큼 하게 되면 국민의 힘은 서울 지역에서 3개 선거구 밖에 살아남지 못하겠습니다. 재야 전문가님의 예측이 정확하고 제가 분석한 자료와 일치합니다. 내일 재야 전문가님의 경기도 총선 예측 방송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재야에 계신 k분이 분석하신 내용입니다. 사전 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단 3군데를 좀 차지하는 겁니다. 강남갑 강남병 그다음에 또 뭐 한 군데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전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일부를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2024년 총선 강서구 보궐선거 강서구 보궐선거 조작 방식으로 사전 득표율 조작의 경우 양당 간의 의석수 변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결론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다르게 접근했지만 결론이 일치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